아 근데 부어지도 디테일이 정말 그 레드재민 같은 경우는 축구 아닌 거에 대한 디테일이 강하고요 거기 이상한 역사나 석유캐구 이런 거 잘 알아 축구는 잘 보면 디테일이 뛰어나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랬었는데 얘네들 합치면 잘 못했었어요 네덜란드 합치면 도리어 못했었는데 지금은 도리어 소속팀보다도 대표팀에서 더 잘해요 너 축구 얘기하다 좋아한다 축구 얘기하다 흥분 좀 하지마 그 흥분될 얘기는 아니잖아 좀 그렇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카타로 월드컵 조추첨을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만나면 안 된다 키에 쓰면 한다라고 하는 팀들 시리즈를 저희가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 팀을 딱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약간 느낌이 어땠냐면 아 이거 지나온 월드컵도 못 나온 애들 아니야 뭐 이런 느낌 있잖아 가끔씩 월드컵 못 나올 때도 있고 해볼 만한데 그런데 이제 저도 쭉 한번 봤죠 아씨 아니네 그리고 얘네들 포트 때문에 장난 아니네 이런 느낌 그래서 자 오늘은 이 팀 얘기해 주실 거죠?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사실 우리의 네덜란드 이러면 뒤에도 뭐 상성이나 역대전 좀 말씀해 주셨지만 아마 국내 팬들에게 네덜란드 이랬을 때 가장 강렬한 인상은 아마 고팔 프랑스 월드컵 그렇죠 경기장에 저도 중계해 보려고 한국을 딱 기다렸는데 오렌지 물결 갑자기 카메라가 경기장에 싹 들어갔는데 경기장이 온정 오렌지색이야 우리야 지금은 익숙하지 우리도 빨간색 쫙 있고 그런 문화가 좀 적을 때 와 미쳤네 그리고 결과도 그때 당시 히딩크가 저쪽 감독이었고 그렇죠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하튼 하지만 네덜란드가 최근에는 월드컵에 올라오면 대박이에요 그런데 아예 못 올라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했습니다 그런 네덜란드인데 이거는 노르웨이 경기가 이번 카타로 월드컵 본선지를 확정지였던 경기 최종 경기에서 확정을 지었죠 2대0 승리하면서 확정을 지었는데요 그런데 좀 쉽게 올라온 건 아니었어요 그것도 이제 마지막에도 그 경기 막판에 베르바인이 선제골을 넣었고 결승골을 넣었었고요 손흥민 선수의 백업 아니에요? 그렇죠 어쨌건 그런 모습 간신히 올라오긴 했었거든요 아 그래도 뭐 축 자체가 맨피스 대파에도 있고 단주마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프랭키 대형도 있고 반다이크 있고 게레이트 있고 멤버 좋습니다 멤버 좋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스왑 본선 강점! 네덜란드에 일단 뭐 센터백 라인이 괴물이죠 일단 반다이크 덜이르트도 그런데 데브라이가 지금 벤치로 밀려날 판이에요 와 폭백을 쓰면은 그렇죠 워낙 저 앞에 둘이 부동의 저거니까 예 거기다가 뭐 그 뒤에도 뭐 팀버라던가 아키라던가 이런 선수들까지 버티고 있거든요 진짜 멤버 센터백 덱스가 거의 괴물이에요 근데 네덜란드는 보면 왜 이렇게 센터백들이 근데 요새 조금 예전에는 야프스탄!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야프스탄이랑 뭐 이제 데브라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있긴 했었죠 그런데 어쨌든 비교적 최근은 그래도 네덜란드 하면 일단 공격이 강하고 수비는 다소 신경 안 쓰는 그런 느낌이 강했었어요 예전 4-3 선수때는 칙련 쪽 오베르마사 같은 친구들아 그렇죠 아니면 로벤이라던가 그렇죠 두 번째 강점 짜임새 있는 중원이라고 해가지고 프랭키 대용 바이날둠 클라센 데루는 대표팀에서 이미 오랜 호흡을 맞춘 사이고요 그리고 이제 베르하이스가 오른쪽 윙 역할을 맡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아약스에서는 중앙에서 뛰거든요 근데 이제 베르하이스 흐라벤베르 그리고 클라센 아약스에서 또 호흡을 맞추는 선수들이에요 조직력이 상당히 좋다라고 할 수 있죠 거기다가 흐라벤베르 코프 마이너스 후스틸 같은 신예 선수들까지도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 거죠 아 근데 부어지도 디테일이 정말 그 레드재민 같은 경우는 축구 아닌 거에 대한 디테일이 강하고요 거기 이상한 역사나 무슨 석유 캐고 이러는 거 잘 알아 축구에는 잘 보면 디테일이 뛰어나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세 번째 애국자들이 갑자기 국보을 차오르기 합니까 약간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애국자들이 뭡니까 갑자기 강점이 대파이라던가 바이날둠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원래 소속팀보다도 대표팀에 오면 더 잘해요 실제 그 대파이가 A매치 38골로 네덜란드 역대 득점 4위거든요 근데 최근 6경기 10골 4도움이고요 이걸 18경기로 확장하더라도 19골 8도움이에요 메시놀이 하고 있어요 대표팀에서는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예전에 맨피지 대파이가 과거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유에서 약간 죽셨던 경기 때문에 바이날로나에서도 살짝 뭐 그냥 아 뭐 이런데 대표팀만 가면 미쳐져요 바이날둠도 최근엔 조금 주춤하지만 그래도 17경기에서 8골 4도움 올렸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베르바인도 소속팀에서 못 나오잖아요 못 나오는데 결승골 넣고 가끔씩 기적만 일으키지 네 그러면서 그리고 뭐 단유마도 어쨌건 그동안은 안 뽑혔었다가 이제 최근 3경기에 뽑혀가지고 1골 2도움으로 빠르게 대표팀에 안착하고 있거든요 원래 애국자면 독일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게 강하죠 독일이 항상 포도스키 클로제 막 해가지고 대표팀만 오면 더 미쳐날띠는 그래서 소속팀보다도 대표팀만 오면 더 잘해서 독일이 강하다 이런 인식이 강했는데 최근에는 독일이 도려 애국자들이 사라지고 있고 네덜란드는 도려 애국자보다도 소속팀에서 더 잘하는 선수들 막 소속팀에서는 뭐 예전에 뭐 반니스텔루이 쿨루이베르트 뭐 마카이 이랬었는데 예를 들어 합치면은 잘 못했었어요 네덜란드 합치면 도려 못했었는데 지금은 도려 소속팀보다도 대표팀에서 더 잘해요 너 축구 얘기하다 좋아한다 축구 얘기하다 흥분 좀 하지마 그게 흥분될 얘기는 아니잖아 좀 그렇다는 거죠 패트리어트 네덜란드의 강점 패트리어트다 좋습니다 약점 첫번째 골키퍼 실리센하고 크롤이 하락세거든요 아 그러네 실러선도 한동안 못 나오고 그랬잖아요 부상도 많고 나이도 있고 이제 두 선수다 그러네 골키퍼가 그래서 이제 플래켄하고 드롬메르 이번에 그 대표팀에 차출했어요 근데 아직 에이매치에서 뛴 경기가 전혀 없거든요 우리가 반대사르와만 놓고 보더라도 아유 좀 약해졌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아니 저 오른쪽 측면 공격 바로 그냥 옆에 있는 건가요? 그러니까 일단 그 단유마하고 노아랑하고 베르바인하고 학포하고 모두 다 왼쪽이 주 포지션이에요 오른발잡이들이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말레는 세컨톱이 주 포지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베르하이스가 그래서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가장 많이 나와요 네덜란드 대표팀에서 현재 이 선수도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약스에서는 중앙에 섞이고 있어요 전문적으로 약간 오른쪽을 봐줄 좀 더 강한 네 다 왼쪽 왼쪽으로 도는 거 좋아요 심지어 최전방 공격수인 대파에도 왼쪽으로 빠지는 습성이에요 그렇지 왜냐하면 이 선수도 세 번째랑 연결돼요 왼발잡이가 공격자원에 베르하이스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르하이스를 오른쪽에 쓰는 거예요 요새 반페르시 뭐예요? 아니 원래 그러니까 저희가 네덜란드 하면 왼말 말하지 로베르니아든가 그랬는데 지금 안 그래요 지금 왼발잡이 그리고 심지어 뭐 스탱스라든가 뭐 이런 신예 선수들도 다 오른발잡이에요 우리 저기 웅정님에게 한번 보내가지고 양발잡이로 개조시켜야 돼요? 오케이 그래서 오른쪽 측면 공격수의 세 선수가 다 까다로 애매해요 애매하다 전체적으로 왼발잡이가 좀 부족한 느낌이다 그렇지만 기회적인 측면 지금 감독이잖아요 반할이 반할 감독의 육성능력 어린 선수 육성에 있어서는 일단 일가견이 있죠 1990년대 아약스 황금기 견인했을 때도 있고 후반에 바이셀로나 일기 감독했을 때 그리고 또 이제 2000년대 후반 알크마르하고 바이예른에서도 유망주도 굉장히 많이 발굴해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네덜란드 대표만 하더라도 뭐 이제 지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도 3위 견인했었잖아요 그렇죠 반할은 반페르시가 이거 했던 거 퀴익 반할은 도려 스타플레이어들이 많으면 조금 실패하는 경향이 있어요 맨유에서 네 바이셀로나 2기 때도 그랬었고 그렇죠 그리고 2002년 하니워르드컵 때가 컸죠 그때 예선 탈락했잖아요 그 스타플레이어드 내리고 맞아요 그때 어마어마한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유로 2000대 대박 쳤잖아 그때 그리고 우승하냐 마냐 막 그래서 그랬었잖아요 그때 근데 이제 톨더가 미쳐가지고 중개했었잖아요 페널티킥 2개 맞고 승부차기에서도 미치고 이래서 그랬었기 때문에 2002년 하니워드컵이 네덜란드가 우승후보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많았었는데 예선에서 광탈했었죠 예를 들면 네덜란드니까 아예 그냥 예선에서 광탈할 때가 있다니까 네 반할은 차라리 스타가 없는 게 낫다 없는 게 낫다 아 그게 기회적인 측면이다 유망주도 잘 육성해내는데 현재 네덜란드의 평균 연령이 만 24.4세로 어린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반다이크야 굉장히 당연히 월클이죠 이넘 월클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슈퍼스타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공격 쪽에 막 스포트라이트 많이 받네 이런 건데 그런 선수도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게 반할이 통제하기가 좋다 거기다가 이제 반할 감독이 어쨌건간에 가끔씩 이제 그런 변칙 전수들을 쓸 때 그렇죠 변칙기 용어 할 때가 상당히 재미를 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지난 브라질 월드컵 때 이제 카이트를 윙 빼고 써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슬립 빼고 전환해가지고 계속 재미를 봤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좀 그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요소라는 거죠 자 두번째 기회는 어 아 반다이크의 메이저 대회 처음이에요? 예 유로 때 부상 십자인들 저는 그러니까 와 반다이크 처음이구나 왜냐면 지난번 러시아 때는 또 못 나왔고 네 체콧전 때 탈락을 했잖아요 그때 데리드가 대형 실수 범했었잖아요 그래서 실점하면서 탈락했었거든요 그때 만약에 반다이크가 있었으면 일정 부분 커버가 됐겠죠 그렇지 그렇지 아 아 반다이크 처음이구나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세계적인 선수가 건강하게 나온다는 거는 기회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지난 유로 때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 아 이건 영입과도 같은 겁니까?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위험요소도 있겠죠 소속팀에서의 이제 주전 경쟁에서 다소 밀려난 아 맨피스 데파이하고 바이날도 마구 네 일단 뭐 두 선수 다 대표팀 오면은 그래도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요 데파이는 저는 바르셀로나에서 그래도 출전할 때마다 그래도 골은 넣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출전 시간 대비 골은 넣고 있는데 어쨌건 간에 그래서 차비 감독은 데파이를 별로 그렇게 중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오바메양 중용하면서 데파이는 거의 교체 자원으로만 쓰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여름에 뭐 이적시킬 거다 하는 얘기도 있고 그나마 데파이는 나아요 그래도 데파이는 나올 때마다 그래도 뭔가 보여주기라도 하니까 바이날 둠은 아예 없어졌어 역기에요 파리생 제맹에서 역기 경기역 자체가 하락했어요 어 예 바이날 둠이 나오면은 팀 경기역 자체가 안 좋아하죠 파리생 제맹에서는 그 정도에요 네 지금 굉장히 부진해요 어 이렇게 그니까 바이날 그러니까 데파이는 뭐 그래도 출전 기회 없고 뭐 하면 올라오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바이날 둠은 이거 자칫 이대로 하락세가 아닌가라는 우려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둘이 그동안은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반다이커와 함께 예 중심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둘이 어쨌건 출전 시간이 현재 소스팀에서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좀 우려되는 요소라는 거죠 오케이 두 번째 왼쪽 측면 수비수가 좀 부족하다 예 그러니까 그 블린트는 상당히 좋은 선수예요 잘해요 나오면은 잘하거든요 블린트가 그리고 상당히 어쨌건 볼터치하던가 패스하던가 이런 것들 잘하기 때문에 빌드업에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들을 하긴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덜란드 공격이 왼쪽 중심으로 될 수가 있는 것도 있어요 네 블린트가 뒤에서 받쳐주니까 하지만 이제 블린트도 나이가 있고 그렇죠 블린트도 체력적인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백업들이 이제 뭐 베인다리라던가 뭐 이런 선수들이 별로 그렇게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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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믿을 수는 없다는 거죠 아 경기수도 적고 나왔을 때도 그냥 별로이고 블린트는 이거 심장 세대 정도 하고 큰 문제 없죠 그 이후에는 뭐 문제 일으킨 적은 없잖아요 네 근데 어쨌건 간에 좌우 풀백도 아니 오른쪽도 그럴까 뭐랄까 블린트는 어차건 기본적으로 피지컬적인 약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센터백이나 뭐 보더라도 아니면 뭐 둠프릿은 이제 피지컬적은 완전 괴물이거든요 근데 이게 떨어지거든요 네지컬이 떨어지거든요 네지컬 네 그런게 있는데 그래도 어쨌건 간에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진짜 그게 볼을 영향에 찬다는 게 근데 그래도 어쨌건 뭐 프린퐁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이제 성장해 오고 있어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프린퐁이 이번에 하필이면 부상 후 빠지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네 그래도 뭐 월드컵까지는 돌아올 테니까 네 네 그런 선수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보완이 된다고 하더라도 왼쪽 측면 수비는 까딱 잘못하면 또 악해 세워야 되는 상황들이 뭔지 아는 거죠 블린트가 못 나올 때는 아하 자 그래서 왼쪽은 뭐 일반적인 예상 라인업이고 네 이게 그냥 낑깡대부라고 그 김진수씨라고 그 우리나라에서 네덜란드 축구 관련해가지고 가장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아 그 사람한테 예 제가 좀 뽑아달라고 했어요 야 또 이런 또 네트워크까지 활용을 해가지고 나는 원래 그냥 부보집핑을 달렸더니 나는 옷 하나 잘고 우리 낑깡대부님 뭐 이랬는데 낑깡대부님이 네덜란드 축구가 또 가장 그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다라고 알려진 사람이거든요 김진수씨라고 어쨌든 간에 오 좋습니다 김진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김진수님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그냥 뭐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차피 오른쪽 측면이 조금 고민되는 상황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네 그리고 또 이제 베르하이스가 아약스에서는 중앙에 뛰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흐라벤베르흐 베르하이스 다 아약스에서 같이 발에 맞춘 선수들이죠 그렇죠 거기다 프랭키데옹도 아약스 출신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언도 어느 정도 그리고 또 이제 센터백이 가장 강하잖아요 한 명 빠지는 게 아쉽잖아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을 때 네 세 명 그냥 다 쓰고 그러면 뭐 만약에 블린트가 못 나오더라도 부담감이 덜해지지 그때 이제 베인달이라던가 뭐 이런 선수들이 나와도 부담감이 덜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네 그러니까 단유마를 차에 투토부 올리는 것도 방안이라는 거죠 실제 단유마가 어쨌건 최근에 비아레아에서 토부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거 많이 되잖아요 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사실 이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 그 파날 감독이 고민 중이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저렇게 하는 것도 네 왜냐하면 백스루도 수능 감독이니까 네 그러니깐요 아니 근데 느낌이 반드하이크, 데리트, 더블아이를 저렇게 세비병으로 세워놓으니까 물론 수비를 뭐 센터백끼리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야 저건 좀 심하지 않냐 해서 저걸 어떻게 뜰어야 되는 느낌이야 물론 뭐 선수 개개인마다 뭐 약점을 다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겠지만 야 어쨌든 그 이름이나 그림만 놓고 봤을 때는 네 어쨌건 그래도 왼쪽은 여태까지 썼던 거를 중심으로 예 예상을 한 거고 예 백스루를 실험만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재밌네 예 이렇게 나오는 것도 방안이라는 거죠 아 좋아요 좋아요 오우 좋아요 일단 감사합니다 김준수님 낑깡대부님 자 한국과의 상승 사실 우리가 네덜란드는 비긴 적도 없습니다 네 심지어 골도 없어요 맞어요 네 2전 전패 뭐 어쨌건 간에 그 구팔 월드컵 앙몽이 있고요 네 5골 내주면서 0대5로 졌고 네 그 다음에 이제 2007년 평가전 때 0대2로 또 서울에서 했을 때죠 네 그때도 골 못 놓고 0대2로 졌고 그래서 두 경기에서 골 없이 7골 내주면서 2전 전패입니다 네 음 그런데 뭐 네덜란드는 앞에 쭉 전력 설명했고 우리하고 역대 전력도 얘기했는데 네덜란드 역은 제일 이 사실은 한조에 대면 안 되는 게 여기 여기가 포트가 여기도 네 2번이죠 네 그러니까 2번 유력한 거잖아 지금으로서 네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네덜란드에 속한 네덜란드가 한조가 된다는 얘기는 1번 포트에 정말 잘하는 팀이 하나 또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어차피 카타르와 우리는 같은 아시아이기 때문에 같은 조가 안 돼요 맞아요 그러면 저 남미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네 아니면 뭐 뭐 프랑스나 뭐 이런 팀들 하나 2번 네덜란드 하나 우리 이렇게 돼버리는 거 만약에 한조에 된다면 네 지금 어쨌건 간에 카타르 때문에 이게 꼬인 거예요 맞아요 카타르에다가 이제 어쨌건 이탈리아 포트카리 다 탈락하더라도 9위인 덴마크가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음 1번 시드로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탈리아하고 포트카리 동시에 만약에 탈락을 한다면은 그건 만나야 될 팀으로 1번 시드에 덴마크가 급부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맞아요 아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어 네덜란드도 피해야 되겠다 저희가 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팀들 다음 주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먹으러 새벽 1시에 이제 조추첨이 열리는데 아 안 만나서 좋겠다 아 이거 되게 이거 조추첨 할 때 나오셔야 됩니다 같이 보셔야 돼요 네 이거 설명을 해줄 분은 제가 봐서는 우리 부모지 밖에 없습니다 잘 되겠죠? 네네 조추첨 네 이렇게 한번 정리해볼게요 네 으 으 으 으 으